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호남지역 템플스테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성효수님과 송강사 주지진화수님 등 전라남북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수님과 지도법사수님은 25일 간담회를 통해 지역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는 국고사업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시설비, 경상보조금 지원, 정책개선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진화수님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으며 성효수님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